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캘리포니아주의 이민자 증가세가 대폭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는데요.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민 노동력 부족에 대한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수용성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항생제 내성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이민자 증가가 둔화가 됐는데 특히 캘리포니아주가 더 심하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이주해 오거나 또 해외로 이주해 가는 인구는 모두 수십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센서스국은 2020년과 2021년 사이 이민으로 늘어난 순수 인구 증가가 24만 4천여 명으로 추산했는데요. 이건 지난 10년 사이 가장 높았던 2015년과 2016년 사이 104만 9천여 명에서 급격하게 감소한 수치고요. 그 전에였던 2019년과 2020년 사이 47만 7천여 명과 비교해봐도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캘리포니아주도 지난해 이민자 수가 증가하긴 했습니다. 4만 3천 3백여 명 늘어났는데요. 그렇지만 이건 팬데믹 이전 한 해 평균 14만여 명이 늘어났던 것에 비해서 3분의 1도 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네 정말 큰 폭으로 줄었네요. 그런데 이 기간에 이민자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전체 인구 수도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재무부에 따르면 2021년 지난해 1월 1일부터 2022년 올해 1월 1일 사이 캘리포니아주 전체 인구는 11만 7천 5백 52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 전체 인구는 3천 9백 18만 5천 605명 이렇게 추산됐는데요. 비율로 따지게 되면 이 기간 인구가 0.3% 감소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전 9개월, 그러니까 2020년 4월부터 2020년 말까지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9개월 동안 감소폭 0.59%에 비하면 감소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LA 타인스는 오늘 아침 이런 내용 전하면서 캘리포니아주 인구가 줄어든 게 저렴한 거주지가 부족하고 또 원격 근무가 많아진 데 따른 요인에 주로 집중하는 편이지만 여기에 더해서 다른 요소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이민 문제였습니다. 이민의 어떤 점들 때문에 이민자가 감소했고 또 그게 캘리포니아주 인구 감소에도 영향을 어떻게 미쳤다라는 분석입니까? 요즘 이민 심사 기간이 너무 길어졌다는 겁니다. 사실 팬데믹 전부터 이민 심사 적체가 좀 상당했는데요.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는 더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시민권 신청 서류의 경우 현재 소요 기간이 15개월에 달합니다. 1년 넘고요. 영주권 갱신 내지 분실 같은 걸로 인해서 재발급 신청에 발급받기까지는 12개월, 1년이나 걸립니다. 그리고 투자이민 청원서 심사는 46개월이 소요되는데요. 4년이네요. 네. 많이 걸리죠. 이런 이민 심사가 길어진 데 더해서 여기에 타이틀 42, 42라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니까 공중 복원을 명목으로 해서 2020년 3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와 망명 신청을 살해하는 그걸 막는 이민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처음엔 이 타이틀 42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이달 초에 다시 확대시키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또 망명 신청자들은 절차가 진행된 동안은 미국이 아니라 멕시코에 체류하는 정책, 또 난민 수용 규모 상한선을 줄인 정책 등도 이민자를 줄이는 데 항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가장 큰 건 이민 심사 적체로 꼽힙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또 낙관적인 부분이 있네요. 이민자 증가세가 다시 곧 회복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USC 로스쿨의 에밀리 료 법학과 사회학 교수는 전국적으로 이민자 증가가가 가까운 미래에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도 그럴 게 앞서 지적된 그 긴 이민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는 소식이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저희 라디오쿨의 뉴스 이민 섹션 가보면 보실 수 있는데 이민국은 현재 적체되어 있는 수많은 케이스를 놓고서 개선안 내지 처리 기간 단축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이 목표안은 2023 회계년도가 끝나는 2023년 9월 말까지 이루겠다라고 했고요. 예를 들어 시민권 신청 이게 아까 15개월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6개월로 단축시키고요. 그리고 12개월 걸린다는 영주권 발급은 6개월로 역시 단축한다는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획기적인 단축은 바로 투자이민 청원인데요. 46개월 걸리는 걸 이걸 이제 6개월로 역시 단축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물론 실제 계획대로 이게 다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이민국이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고 전문가들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이민국이 이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고 개선의 의지가 담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이제 다시 이민자가 좀 크게 증가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민자 수가 다시 늘어난다고 해도 캘리포니아주는 그게 그대로 반영되진 않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민자들이 캘리포니아주로 오는 게 아니라 타주로 다른 주로 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류 교수는 이민자들이 캘리포니아주로 오지 않는 이유가 분명하다면서 다른 주가 세금이 더 싸고 또 상대적으로 거주지도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주가 캘리포니아주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물론 캘리포니아주도 이민자가 증가하긴 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세금이 더 비싼 만큼 거주지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더 많이 올 텐데 말이에요. 네, 캘리포니아주의 이민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고 부족해지는 게 특히 우려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또 뭔가요? 이민자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민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데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노동 인구에 이제 크게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 경제가 느린 인구 성장 그 이상을 필요로 한다고 UCLA 다운타운 노동센터의 빅터네로 디렉터는 밝혔는데요. 이런 노동 인구는 여러 부문 일자리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 접객업, 그리고 헬스케어, 농업, 그리고 건설업까지. 네로 디렉터는 이민자 증가 둔화와 인구 감소가 합쳐지면서 이런 업계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들 업계가 과연 어디에서 그 많은 일손을 구할 것이냐 물었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부분도 지금 광범위하게 걱정이 된다면서요? 간호사들도 그렇고 이제 홈케어 쪽에 종사하는 아시안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필리핀계 이민자들이 특히 많은 편이죠. 많이 있죠. 그래서 네로 디렉터는 이민 노동자가 부족하다고 하면 보통 이제 멕시칸들 아니면 라티노 노동자들을 주로 생각하는 편인데 이들뿐만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가 나이 들면서 은퇴를 바로 앞두고 있는 편인데 그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결국 가정에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간병인들에 대한 수요가 더욱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널싱홈도 그렇고요. 또 어시스티드 리빙 패실리티 같은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아시안 이민자들은 아닙니다만 네로 디렉터는 이 부분 언급하면서 결국 이민자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로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